지난 9월 18일은 칠레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. 매년 열리는 대규모 열병식의 7년째 함께하며 전통이 돼가고 있는 얼굴이 있는데요. 사랑스럽게 그지없는 열병식의 마스코트들을 소개합니다. 칠레의 독립기념일 열병식 현장입니다. 화려한 에어쇼와 함께 칼 같은 제식을 선보이는 군인들의 행진. 늠름한 경찰견들도 위용을 뽐내는데요. 뒤이어 형광 배낭 속에서 얼굴을 내민 강아지들이 이 엄숙한 분위기를 사르르 녹입니다. 바로 칠레의 경찰견 꿈나무들인데요. 지난 2017년부터 열병식의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. 군중과 소음에 적응할 수 있는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고요. 선배들처럼 늠름하게 성장해서 멋지게 활약하기 기대해봅니다.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